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출입국 관리소의 엄격한 입국 심사 때문에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태국인들에게 한국은 인기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케이팝 등의 영향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태국인들이 많은데요. 한국과 태국 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태국인은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을 하지 못한 채 강제 귀국하는 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x에서 한국 여행 금지와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해시태그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은 100만 건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태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사람이 한국을 4번이나 관광을 와놓고 또 왔냐고 물어봤다라며 황당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또 다른 태국인은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라며 여행을 위해 5년 동안 모은 돈인데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의 한 대학 교수는 20여 개국을 여행했지만 한국에서는 입국을 거부당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는 태국인들은 입국 시 통장, 급여 점표, 호텔 정보, 출국 항공권, 여행 계획서 등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인들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일본과 대만을 언급하며 한국 여행 대신 이들 나라에 가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사랑해서 미움으로 태국인이 한국에 등 돌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로 인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태국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더욱 악화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피노이라고 불리는 불법 노동자들이 한국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숨어있는데 그 수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이에 따라 합법적인 태국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태국인들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입국하기 어려운 나라다라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태국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조차 여행을 거부당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확실한 신분과 재정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많다는 것은 알겠지만 합법적으로 관광하려는 태국인들에게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태국의 인플루언서이자 화장품 브랜드 CEO인 보아라포는 10번 이상 한국 여행을 왔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1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인데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후 다음날 아침까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갇혀있는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민국에서 준 얇은 담요 하나를 덮은 채 딱딱한 바닥에서 잤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나눠준 담요에서는 냄새가 났고 너무 추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오렌지 주스와 빵 한 조각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을 빼앗긴 채로 방 안에 있었지만 결국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해서 여행을 많이 왔지만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정말 불친절했다고 터붙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 거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달 31일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의해 태국 국민이 지속해서 추방되고 있는 문제를 정부가 조사할 것, 이 문제를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외교부 차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찾는 태국인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들이 최근 한국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 현지에서 불만이 나오자 우리 법무부가 3일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2015년 5만 2천여 명에서 올해 9월 15만 7천여 명으로 최근 8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고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이후 출신 국가별 통계상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지인, 연인이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입국 거부되어 커뮤니티 등에서 일을 하소연하는 글을 봤는데요. 입국을 거부당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출입국 관리소든 법무부든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돈 쓰려고 오는 사람들을 막지는 않겠죠. 과거 우리나라도 해외에 나가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어느 나라도 입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 미국의 경우 등도 예전에 비하면 서류 채출 간소와 비자 면제 등으로 입국하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편해졌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하는 비중도 높지 않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입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문제없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판단하겠죠. 하지만 국가의 위상도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세계 여권 랭킹 2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입국 심사에 대해 반가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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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